다음 단어 보실게요 얘도 러가 무금이 돼서 받 받 하고 발음이 되면 보석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발음된다? 이것만 읽어보실게요 여러분 원래는 pet 하고 만약에 러가 무금이면 장모음에다가 이성부어로 저사 장모음이니까 pet 해야 맞잖아요 하지만 원어가 받 에서 왔죠 똑같이 따라갑니다 pet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런 단어 보면 왜 이렇게 되지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아 저렇게 옛날에 읽었었고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그냥 pet 하고 읽으면 보석이란 뜻이 있구나 다이아몬드가 되죠 사실은 검색하시면 다이아몬드가 주로 뜹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류를 pet이라고 하고 제가 이제 보석이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책임져야죠 보석은 우리 플러이라고 해서 플러이라고 발음하시면 보석이 되는데 그래서 여성분들의 별명이 있죠 츠렌 별명으로 이 플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보석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또 발음해요 pet 플러이 하시면 보석이나 다이아몬드 귀금속률을 의미하겠죠 자 물론 이 플러이가 우리 모모를 따라서 하다 또는 모모하는 김에 하다라고 해서 잘 들어보세요 푸안 우리 친구였죠 푸안을 적어볼게요 푸안 친구였어요 푸안 플러이 처 피모 하면 뭘까요 푸안 플러이 처 피모 하면 친구도 따라서 피모를 좋아한다 플러이가 아까 별명이라고도 쓰인다 했죠 그러면 한 가지 뜻이 더 생기죠 플러이의 친구는 피모를 좋아한다 이해 되세요? 이런 의미가 우리가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말하는 사람들 간에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는 얘도 친구도 따라서 피모 좋아한다 어떨 때는 플러이의 친구가 좋아한다 의미가 완전 다르거든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고요